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사회의 권력의 추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늘 가장 먼저 찾아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외신입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가자 지역하고 웨스트뱅크 스안 지구에 이렇게 나누져 살고 있죠. 가자 지구에 이제 한참 하마스를 색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보면서 참여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이런 정식의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마스의 무력투쟁 그런 방향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1대 49가 되면 이제 51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회의 물고나 정책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 수협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결국은 51%가 선택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라파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피에로의 아주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스완지구에 묘지가 거의 국부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피에로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마스가 피에로를 제치고 그렇게 정치 권력을 쥐게 됐을까 이제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가자지구에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거리의 풍경에는 간판에는 약국을 제외하고는 영어 표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폐쇄적인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제 우연히 이제 그런 트위트를 보다가 메리암 모하메드 파하트란 메리암 모하메드란 이런 돌아가신 분입니다. 2013년에 돌아가신 이 여성분이 한 분 나와 있는데 이분이 가장 그런 그 가자지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그냥 다 놓고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냥 폭발할 때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목소리만 낸 것이 아니고 밑에 이제 이분이 낳은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이 모두 다 이제 자폭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데를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3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3명의 아들이 모두 다 슈샤이더 봄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폭탄 테러로 죽음을 당한 아들. 이 영상이 홀릴랜드 2006 가자 이런 내용인데 보는 분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짧은 영상이 좀 봤습니다. 폭탄 테러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아들 3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마 이제 이 가자지구나 서한 지구에서 이렇게 아이 때부터 이렇게 전사가 되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지하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죽는 거가 영광이다 이렇게 아이 때부터 이렇게 체내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맥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2006년도 영상이니까 오래전이죠. 2013년에 죽었습니다. 3월 20일 날 기사가 메리암 파하트 순교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메리암 파하트가 64세 나이로 죽음을 맞다.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이 그런 자살 그런 폭탄 테러로 죽은 앞서간 아들들이죠.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 또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미국 분이 나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레버노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셔 가는데 팔레스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이야기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라는 그런 무장집단을 그분 그때 이야기는 한 70% 가까이가 지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든 아니면 부정직한 선거든 간에 선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게 뭐 51대 49든 아니면 뭐 58대 무슨 42든 간에 스코어에 관계없이 다수가 결국 정치 권력을 지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의한 그런 선거는 2006년이 마지막이었네요. 보시게 되면 2006년도의 선거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마스가 그 당시에 44.45%를 차지하고 이 파타가 여러분들 피해로웁니다. 원래 알라파트 그런가 하는 양반이 지도했던 다소 온건한 그런 정치 집단이죠.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 44.45% 대 41.43% 그 이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간발의 차이긴 합니다마는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겁니다. 4분의 3 팔레스타인 인구 가운데 4분의 3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4분의 3 인구가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자지구의 이런 폭탄 폐허가 됐는데 그거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절대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다루기 힘든 것처럼 피해의식이 가장 강한 집단들을 다루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아무리 뭐 관대하게 대하더라도 그런 시기심이라든지 정오심만큼 즐기고 오래가고 강한 것이 그게 피해의식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진 힐스가 최근 자료네요. 10월 25일 자료에서 팔레스타인들은 하마스를 지지하는가 거기에 관한 아주 좋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가자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나 서한지구에서 여러분들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분기를 계속해서 가명하는 그 정치 집단을 계속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의 소수는 반대했겠지만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가 되든 부정직한 선거가 되든 선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은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 선거에서 하마스가 간발의 차이를 피에로의 뿌리를 두고 있는 파타라는 그런 정당을 눌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공책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하마스로부터 항상 로켓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멸시키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파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조지 W. 푸시 행정부 때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입법선거가 거의 여러분들 마지막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마스는 야셰르 알라파트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분들이죠. 정당인 파타 정당과 다투어 가지고 44대 41로 건수한 승리를 거뒀는데 전체 국민투표의 44%는 하마스가 입법의석의 56부를 장악하게 충분했다. 다수당을 차지한 겁니다.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가 피에려 수장이 여러분들 이끌었던 파타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레디클한 강경한 정치 집단을 결국은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치료진 2022년과 2023년 여론조사에서도 파타는 35% 하마스는 34% 이 파타가 건수한 차이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 권력을 결국은 하마스가 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되면 파타 정당의 마후무드 압바스보다도 이번에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한 이스마일 하니에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압바스는 37 이건 피에로의 뿌리를 둔 파타 정당이고 하니에는 하마스의 이름들 수장이죠. 5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은 압바스 에게 33% 웨스트뱅크 서한지구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하마스를 이끌고 있는 무장 입원에 공격을 감행한 하니에게 64%니까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들은 압도적인 따스로 하마스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가자지구가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06년도에 44대 41인가 이렇게 건수한 격자로 몇 프로인가 한 번 더 확인하죠. 44대 41 44대 41로 그렇게 권력을 하마스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의 비공식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하마스가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하마스를 선택했고 그 하마스의 여러분들 지도자가 결국은 10월 7일 무장 공격을 감행했고 그것은 전쟁을 여러분들 불러일으킨 게기 때문에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가자지구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개인이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의 나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지나치게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주로 그냥 이주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집단적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정치적 취향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참 제 생각에는 가자지구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정직한 선거 아래에서 다수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그래야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북한보다 훨씬 더 화력이 우시한 장사포 공격을 우리가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리 이렇게 달아나버리고 말았지만 하마스의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고도의 지하터널을 파는 데 익숙한 북한이 지금까지 발견된 몇 개의 터널밖에 없겠느냐 후반까지 깊숙이 여러분들에 연결된 그런 터널들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도부가 군 관계자가 제대로 여러분들 대비하고 있는가 그런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idf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이 가죠 우리 군은 믿음이 그렇게 갑니까 우리 지도자는 그렇게 믿음이 갑니까 대비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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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